와.. 리바이어 스키와 상트 컨트롤 죽을 수 있나요? 아.. 아.. 너무 많아서 죽진 않겠지? 어.. 이제 보스인가요? 어.. 아니다.. 아니다.. 칠 웨이브인가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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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웨이브인가요? 칠 웨이브인가요? 칠 웨이브인가요? 어떻게 하죠? 칠 웨이브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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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.. Você... 이거 어떻게 터트려 이거죠? 이 쯤 폭탄... 셀려나? 저기있다 저기있다 보스 패턴은 무조건 3번 일로가 근데 마린님 팀 어디계세요? 여기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라는데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네미형 거기 갇히면 안되는데? 아니 저거 절치해놨는데 아까 아파서 다시 잡히겠다 치료해줘야돼 10호 절치를 하셨어요? 네 형 튀어 튀어 절치해놨는데 5마리 나머지 분들 다 어디 지금 카우에 있어요 오오 뛰어온다 뛰어온다 카우 쪽에 계단이 왔다 아 오 치료 오 사란색 수류탄은 피쳐주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망타 눌렬다 시작권이였는데? 선배님인가? 선배님. 근데 기쁘지 않아요. 예스! 아무것도 안 하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